네 이제 우리 비둘기 마술단의 하이라이트 마술 밀림의 왕자 타잔 마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술을 도와준 우리 윤승현 마술사 나와주세요 예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마술사 형님 네 자 여기 가운데 서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세트를 닫아주시고요 자 윤승현 마술사 여기다 목 대세요 목 대시고 자 아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승현 마술사 예 어떤 동물 좋아해요? 저는 귀여운 토끼 키우고 있습니다 토끼요? 토끼 여기 있네요 토끼 자 그럼 여기 있는 토끼를 우리 윤승현 마술사 왼손에 놔보도록 하고 또 어떤 동물 좋아해요? 그리고 앵무새도 키우고 싶습니다 앵무새요 앵무새 너무 귀엽죠? 자 우리 앵무새를 우리 윤승현 마술사 오른손에 붙여봤습니다 또 어떤 동물 좋아합니까? 마지막으로 거북이 키우고 싶습니다 거북이요 거북이가 여기 있네요 거북이 자 여기 있는 거북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다 같이 휘리릭 뽕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휘리릭 휘리릭 뽕 문화 열려라 귀여운 토끼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 귀여운 앵무새가 있죠 자 그리고 아주 커다란 거북이가 있죠 놀랍습니까?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닫아주시고요 자 그 잘생긴 얼굴 좀 내밀어주시고요 자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동물들 중에 마음에 드는 동물 뭐가 있을까요? 사자요? 사자요? 사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사자 물 물리는 거 아닐까? 기다리세요 이게 바로 마술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동물? 낙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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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낙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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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누구예요? 자 낙타가 들어왔죠 자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? 자 이제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여기 있는 사자와 낙타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하나 둘 셋 하면 휘리릭뽕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휘리릭뽕 휘리릭뽕 문화 열려라 우리 사자가 왔죠 사자가 어휴 우리 사자 우리 사자 우리 사자 무섭죠 우리 사자 우리 사자 자 그럼 우리 사자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우리 사자 자 여기 자 우리 사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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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가 여러분들을 물려고 덤비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우리 사자는 게사루를 먹습니다 자 우리 사자 여기 여기 괜찮아 어휴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놀랍게도 낙타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타 낙타 일로와 자 우리 낙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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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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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낙타 자 낙타 자 공 어이구 어이구 아휴 우리 낙타 잘했어요 어이구 우리 낙타가 아주 대단하죠 자 게사루를 잘 먹는 우리 낙타 너무 잘했어요 놀랍죠 박수